어 이거는 이파리 이것들 어 저가 다 실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한 건데 처음엔 카멜레오처럼 보였는데 그냥 저 이걸 다 카리로 했고 이런 물들은 그냥 다 물감으로 다 찬스로 도와주긴 했고 어 다 출렁거리는 걸 했고 요 하늘도 응 저가 다 했고요 요것들도 저가 다 했고 이것들은 찬스로 도와주긴 했고 이건 이건 했고 다 계를도 다 저어 보는 거예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